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5호 수능을 대비하는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그냥 내 수업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5호 수능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수업이 이거 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영상에서 포인트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받으려고 또 이제 만점을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으려고 뭘 해야 될까 엄청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니? 개념 말고 문제 풀면 돼. 그치? 당연하지. 개념을 알았어. 그럼 그 개념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기본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지 뭐.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하면 한 12개, 13개 정도 문제를 맞출 거고 사실 그 정도의 정답률이 한 6, 70% 되는 문제들이야. 되게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수능에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아. 특히 생명과학은. 그치? 괴리감이 되게 크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실전 심화 개념으로 살짝 바꿔야 돼. 심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유전 문제를 만났거나 근수축이나 자극 전달이나 이런 것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이 개념을 조금 가공해가지고 실전 시험에 쓸 수 있게끔 심화 개념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심화 개념을 막 공부를 하려면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유형별로 조금 상세하게 구분을 하고 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유형별 접근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 공부하면 돼. 이게 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EBS 문제가 있지. 그리고 사설문제가 있어.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단 말이야. 자, 기출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기출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는 이게 뭐 완성이 됐다라고 하긴 좀 부족한 것 같아, 쌤이 봤을 때는. 기출은 다섯 번, 여섯 번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쌤이 수업을 듣는 애들 중에서 시험을 여러 번 준비한 학생들 중에 기출을 딱 주면 그냥 바로 답 이렇게 찾아버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답을 외워서 풀으라는 게 똑같은 게 또 나오진 않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첫 번째 풀 때는 이렇게 풀었어? 두 번째 풀 때는 그 요소가 아니라 다른 요소로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물론 그런 걸 쌤이 수업에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고 그리고 이제 수능장에 가기 전에 EBS도 다 풀어놨어야 되는 거야. 수특문제 당연한 거고 수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EBS 문제는 여러분들 EBS 사이트도 있고 거기서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서 풀어서 뭐 하는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설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쌤이 필수가 아니라 그래. 현장에서 가끔 가다 학생들이 이거 한 번 탁 풀고 이거 한 번 탁 풀고 바로 일로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럼 쌤이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걸 엄청 많이 하고 이걸 엄청 많이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자신이 공부량이 진짜 많아. 그래서 이걸 다 했어. 다섯 번, 여섯 번 다 봤어. A 접근법, B 접근법, C 접근법 다 알겠어. 다 해봤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것까지 봤는데 이것도 그렇게 보여. 다 풀려. 그럴 때 근데 시간이 남았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알겠지? 엔젤이라고 하는 거. 그때 가서 엔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필수가 되는 거고 얘는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 막 얘부터 먼저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중요한 시기가 있어. 언제냐면 파이널 할 때 파이널 할 때 이 앞에서 공부한 이 연습방법 연습한 내용들 문제풀이의 그런 접근방법들을 가지고 실전에 맞게끔 풀어보는 실전모의고사 시즌이지 그 때는 요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쌤이 현장에서 보면 3, 4월쯤 되면 특히 똘똘하고 막 빠릿빠릿한 애들일수록 이걸 되게 빨리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 이제 쌤하고 뭐 현장에서 그치? 보통 이제 쌤하고 같이 했었던 학생들은 다 시험 보고 갔으니까 알면 안 되지만 어쨌든 쌤하고 같이 겪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3, 4월에 쌤이 이거 잘 안 해도 된다 그래. 어찌됐건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될 건 뭐야?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 수 있으면 돼. 개념은 이렇게 문제풀이는 이렇게 그치? 요거를 쌤이 완성해주기 위해서 쌤 1년 동안 하는 커리큘럼에는 요런 게 있어. 개념에서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싹! 한 번에 All you basic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그 강좌에서는 쌤 성격이 막 이렇단 말이야. 한 번 할 때 제대로 다 해야지. 그치? 뭐 기초 강의 요렇게 하고 기본 강의 또 이렇게 하고 심화 강의 유형 분석 이렇게 하고 심화 개념 이렇게 하고 뭐 비법 이렇게 야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나 한 번에 개념 다 해야지. 그치? 근데 이제 24학년도 때는 요걸 다 해서 100강 좀 넘게 찍었단 말이야. All you basic 100강 이렇게 너무 좀 볼륨이 커서 부담스럽다라는 경향 얘기들이 있어서 그냥 기본 개념 쌤 책은 기본 개념서 하나 심화 개념서 하나 요게 여기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했지. 그치? 기본 개념서 하나 심화 개념서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랩핑 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어찌 됐건 기본 개념서를 가지고 요 기본 강좌 심화 개념서를 가지고 요 심화 강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한 3, 40강 나오고 요게 한 30강 30강으로 구성은 했는데 하다보면 한 40강 갈 수도 있지. 요거 한 40강으로 구성했거든요. 하다보면 50강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아무튼 요 기본 강좌 있고 심화 강좌 있다. 근데 그 결론은 뭐야? 올류베이지 개념 강좌 그쪽에서 개념 강좌 요거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는 이거는 쌤이 아까 얘기한다는 저작권이 있어서 안되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야. 하이스토리라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개년치에 대한 문제풀이를 요렇게 할 거고요. 물론 찍어놓은 거 활용하지 않고 25수능을 대비하는 요 강의는 쌤이 새로 촬영해서 올라가는 거야. 5개년치가 그리고 뉴스토리는 얘는 5개년치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유형별에 대한 모든 유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유형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고 뉴스토리는 23학년도 24학년도 최근 2년 동안에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얘는 2년 동안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유형이 다 있진 않겠지.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를 볼 수 있어. 해서 뉴스토리를 가지고는 최근에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고 하이스토리를 가지고는 모든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설 문제에서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가 있어. 사설을 푼다는 건 여러분 뭐 1단원 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생태계 풀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보통 사설 문제를 푼다는 건 킬러 문제를 푼다는 거잖아. 그래서 유전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코어 강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플릿 모의고사라고 해서 파이널 시즌의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우리가 봉투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샘하고 1년 동안 25 수능을 대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올 뉴 베이직 강좌 하이 스토리 강좌 뉴 스토리 강좌 코어 강좌 그리고 컴플릿 실전 모의고사 실전 파이널 강좌 이렇게 구성을 했어. 그래서 요대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개념과 몸풀을 탄탄하게 다져서 25 수능을 조금 완벽하게 완벽하다라는 이런 단어 쓰면 좀 그런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샘이 연간 커리큘럼 소개할게요. 샘 수업이 어떻다 요런 것들은 샘 강좌로 오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수고하셨고 샘이랑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